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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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육수 맛있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리 투샷 오랜만이네. 왜 딴 데 갔어? 하나씩 가져가세요. 왜 그렇게 먹어? 왜 그렇게 먹냐고. 지하철이 어렵다. 들어왔다. 지하철 너무 추워. 아이 더워. 지하철이 너무 추워. 생각보다 괜찮다. 여기서 먹는 김양궁이 한국 김양궁이보다 많이 더해. 얘는 뭐야 버섯인가? 한번 먹어봐. 고구멍이네. 진짜 맛있지? 매워. 맵다. 이거 스파이시였으면 매우겠다. 맛있게 먹는 맛이. 산소에서 잡초 뜯어 먹는 맛이. 나 거기서 못 먹는다 했는데 잘 먹는 것 같아. 너무 맛있어. 고구멍이네. 맛있게 맛있지? 꼬리 완전 맛있네? 1등이다. 여기는 꼬리맛집이네. 고구멍이네. 고구멍이네. 8만 2천원. 고구멍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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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렌지 맛은 아닌 것 같은데. 고구멍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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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blem. 난 이거. 요거? 응. 땡큐. 아아아. 귀여워. 그리고 또 물이 으음 짜장네 뭐야? 짜장래? 헤어로도 아이콥디우먼 아 난 쿠키맛 너무 세다 그리고 또 또 쎄다 에스프레소 같은 느낌이란 거 그치? 왜 커피를 마시는 거지? 한정거장 먼저 내리는 바람에 걸어서 BTS역으로 가고 있어요 우와 사람 너무 많다 천천히? 네 알겠습니다 롤리폴리 맛있어 롤리폴리 같아 맛있어 사람이 너무 많다 롤리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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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롤리폴리 난 이거 별로 너도 일단 하라시기야 어 그냥 날아가 난 내꺄 좋아 날아가 약간 고추 냄새 고추 냄새가 엄청 강해 왜 M인데도 엄청 강해 맛있어 진짜 차가워 음 아 차가워 맛나? 근데? 갈비탕 갈비탕 맥주 mesma 너무 귀엽다 맛있어 초코넛은 너무 맛있어 맛있다 생각했던 것보다 맛있는데 나는? 생각했던 것보다 둘 다 파란한 거 그렇게 되지? 아니야 신종 캠핑스키 잠시만요 어떻게 열어요? 어떻게 열어요? 여기 정원이다 호텔 진짜 좋네요 너무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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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마 고구마 맛있네 고구마 맛있네 언니랑 엄마는 사원을 보러 간다고 샀고 저는 호텔을 즐기기 위해 돌아갑니다 언니가 여기 맛있다 해가지고 나가는 길에 사서 나가려고요 맛있을까? 역시 우리 언니 맛잘알 호텔까지 한 10분에서 15분 걸어야 돼가지고 시원한 걸 하나 샀어요 시원한 걸 하나 샀어요 잠수를 그냥 아주 화려하게 할 수 있는데 언니가 이번에 선글라스를 한 3개를 가지고 왔대요 제가 제 젠모는 산지 한 달 만에 게시하고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거는 언니가 광고를 보고 산 리에티 선글라스인데 언니가 쓰니까 너무 저팔게 갔다는 거야 그래서 너 써볼래? 이러고 줬는데 이게 저한테 생각보다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뺏었어요 날이 엄청 더워가지고 물이 엄청 시원한데 조금만 더 따뜻했으면 좋겠다는 바램? 언니랑 엄마는 도착했나? 여기서 여기서 일본을 보려면 바로 출발을 못하는데 제가 있잖아요 언니랑 엄마랑 식당에서 만날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셔틀을 타고 칫롬 역으로 가달라고 했는데 기사님이 칫롬 역으로 절 내려다줬어요 나 모르고 내렸는데 칫롬이야 큰일 났다 늦겠다 그렇죠 내가 수월할 리 없지 찾아오는데 올해도 갈린 초마룩 처음에는 달걀 한 잔 이제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네요 진짜 너무 좋네요 초마룩 저녁 레이 여러분 전부 저만 켜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음! 나 너무 잘 나와! 저만 켜서! 구천은 허니콤보 같대 딱 나올 때 그랬어 여기 레스토랑이어서 디저트 이런 것도 없는 것 같아 디저트만 있어도 먹겠는데 그거 뽑는게 오버금감고 팝팝 안 봐도 아이스로! 천천타! ㅇㄴㅆ 다음 영상에서 인도의 집으로 연기 집에서 집에서"? 누군가를 눈빛이 여기 맨주는 먹어도 치우지마 이 영상은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요 너무 많이 만나요 이 영상은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요 이 영상은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요 란체오쮬라는 12시까지인데 지금 11시 10분인데 대기가 45분이래요. 그래서 쿨하게 포기. 배가 부르기 때문에 망고다! 망고 망고! 망고! 미쳤나봐. 음부했어. 망고다 가자. 조식 먹으러 가는 길. 너무 많이 먹고 다녀서 얼굴이 아주.. 흰쌈. 아, 저거. 찌개가 많이 먹고 다가가서. 음식은 4개uzin 먹으면 맛있지요 곱창 mange 이 중 엄청 맛있어 땡큐 꼼꼼깐 맛있어? 맛있어 다행! 무슨 브레드 푸딩 맛있다, 안 먹어요? 맛있어? 푸딩이랑 브레드야? 브레드 푸딩 이거 뭐냐고? 브레드 푸딩이라고 즉석에서 만든 ABC 주스 그 맛이야 진짜 배 터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해보려고 이제 배가 불러서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 아니 망고가 없었잖아 망고 이케오비가 하면 돼? 우얀데 과일인데 이렇게 먹어도 돼? 하면서 너무 잘 먹는데 맛있어 호텔에서 공항까지 짐을 옮겨주는 서비스를 이용했고 저희는 그래서 호텔에 짐 맡겨놓고 관광하다가 관광하다가 바로 공항으로 넘어갈 생각입니다 산암잘 왔고 전부 다 자게 전부 다 자게 전부 다 자게 와 너무 크다 아 전부 다 자게 전부 더 랩 이거 만든 거야? 너 제일 많이 만든 거야? 엄마 지금 이 꼬라지 만든 거야? 너를 보자마자 바로 보이시는데? 근데 꼬라지가 마음에 안 드셨던 것 같은데? 엄마 얼굴에 머리 보여? 뭐? 워터밤? 여기 워터밤, 싸이 워터밤인 줄 알았잖아 나 지금 다 젖었어 그냥 이렇게 맞았어 내가 마음에 안 드셨나 봐 그늘에 잠시 앉으려고 왔는데 고양이가 자고 있어요 고기랑 고기는 맛있겠다 육수 맛있는데? 갈비통이나 먹어봐 갈비통 음 음 아, 레몬에이드 왜 이렇게 맛있냐? 아, 레몬에이드 왜 이렇게 맛있냐? 쏘리 빨간 거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수수다 어 어 땡큐 땡큐 여기 찍어먹어먹어 믹서 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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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연못도 있어 아 아 공원에서 또 신발 벗으라는 거 아닌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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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괜찮아 술 안tt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저희 캐리어를 찾으러 왔습니다. 공항 철도 내리면 바로 옆에 있어요. 굿 럭이라는 어플을 이용했고 추천합니다. 여러분 공항은 3시간, 4시간 전에 오세요. 저희 2시간 반 전에 공항 와가지고 기다렸는데 지금 보딩이 시작했거든요. 저희 보딩 타임 얼마 안 남았다고 얘기해가지고 한참을 앞에 통과해가지고 지금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런 불상사를 겪지 않길 바랍니다. 매우 파란만장하게 여행 끝. 그리고 이제 오늘의 보딩 타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는 오늘의 보딩 타임에서 오는 날씨였습니다. 우리 오늘의 보딩 타임은 정말 재미있게 잘 어울린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의 보딩 타임은 정말 재미있게 잘 어울린 것 같습니다. 정말 재미있게 잘 어울린 것 같아요.